샘식이는 오늘도 과녁을 찾지 못했다. 과녁을 다 찾지 못하면 일당을 받지 못한다. 오늘도 라면으로 떼어야 될 것 같다.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다, 일이... 아이씨, 이거 어딨어, 이거! 하나 어디 있는데? 동생은 아까부터 치킨이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고 있는데... 아이씨... 영초리 시골에서 호주먹을 살다가 연락에 빠쳐서 서울에 왔네요. 헛사람이야, 폴비야, 서울이 좋긴 좋구나. 양보하나, 멋지게 참...